꼬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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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야 안녕하세요, 꼬리야 오늘은 꼬리가 간식배를 하도 눌렀어서 사과랑 바나나로 약을 좀 올려줬어요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겁나 짜증나는 어묵 나의 브로들한테 욕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브로들 어떻게 생각해? 흉아, 엄마 화딱 지나면 어쩌려고 그래 꼬리야, 꼬리야 꼬리야, 꼬리야 꼬리야, 꼬리야 꼬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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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어우, 맛있어. 어이, 꽁지. 엄마 너무 맛있어. 엄마가 다 먹어야지. 어멈. 정 떨어지게 왜 이래.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고. 냄새만. 먹고 싶지롱. 메롱메롱. 미친거냐? 어디서 혼자 처먹고 난리야. 뭐라고? 바나나도 먹어야지. 내가 잘못했다. 한입만. 엄마 꽁지도 먹고 싶어요. 진작 그럴 것이지, 이놈새끼들. 꽁꽁 튜브. 꽁이야, 사과 먹자. 냄새만 좀 그만해라. 적당히 좀 하라고. 꽁이야, 싫은데. 내가 왜. 나한테 뭐해줄 건데. 아주 우리 꽁이 놀리는 재미가 쏠쏠해. 어? 근데 꽁이 엄마 사과줬는데 너 왜 바나나 먹어. 엄마가 사과 먹으라고 했잖아. 어? 냄새만 맡은 거야. 나 안 먹었어. 이거 이거 아주 수상해. 엄마한테 걸리기만 해봐, 너 이 자식. 꽁이 손. 저쪽 손. 꽁이 톡. 꽁이 톡. 꽁이 톡. 까꿍. 꽁이 까꿍. 오구 잘해, 오구 잘해. 오구 이뻐, 오구 이뻐, 오구 이뻐. 어몽, 시켰으면 내놔. 뭐하고 있어? 이 정도 보여줬으면 내놔야지. 꽁이 하이파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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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이야, 너 하이파이브 하랬더니 뭐하는 거야? 왜 턱을 하고 있는 거야? 그래도 했으니까 준다. 사과 먹어. 아. 에? 야, 너 왜 엄마가 사과 주는데 자꾸 바나나 먹어.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? 기다려, 기다려. 빨리 인사하고 먹자.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먹자. 꽁이. 기다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 꽁꽁튜브. 담아睡사가 있어!!! 잘 모르겠어. 감사합니다. 괜찮은 sociedade 기대 때문에